그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내 아이씨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했는데 귀신 양다리 아니에요? 자 그럼 한 번쯤 보고픈 비주얼 귀신 누가 있을까요? 5위 이보다 상큼한 귀신은 없습니다. 러블리 신민아 4위 무서운 그녀의 반전 실체 지금보니 제 스타일이네요. 데이비 체인 이 친구라면 괜찮죠. 세상 가장 귀여운 꼬마 유령 테스퍼 보기만 해도 매혹되는 청순 미녀 왕조연이 2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반역 시절 귀신역 지금은 귀신 잡는 혜정대스 신 혼빈 영화 4인용 식탁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초반부에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원래는 애들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찍혀있다고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비어있어야 할 지하철에 언뜻 보이는 패딩 입은 남자의 형체 그때 시사에 봤던 여성 관객분은 너무 놀라서 3주 동안 입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실제로 이승환 씨 같은 경우도 왜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도 묘령의 여인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미조냐 사실이냐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승환 씨는 지금도 그게 귀신이라고 믿고 계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실미도 실제 촬영지 실미도에서도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통카로 셀카를 찍었는데 그 뒤에 묘한 형체의 창틀에 사람의 형태가 찍힌 적이 있었어요. 세트용으로 만들어놓은 가짜 창이지 거기에는 도저히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감고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돌렸는데 그때 딴 여자가 잘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동영상보다 아무도 기분이 그러지나 봐. 강규혜 씨도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 진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진짜로 누가 내 머리를 만지고 코디 언니가 뒤에 앉아있었는데 자꾸 머리를 만져서 언니가 저 좀 잘 깨어 했는데 언니가 자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 봤는데 분명히 누가 이렇게 만졌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드러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스타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가장 예민한 감각은 뭘까요? 무서우면 이렇게 이렇게 닭살 돋는다는 것처럼 아마도 촉감? 일단 청각이 가장 예민하지 않나요? 이런 소리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어둠 속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소린데요. 그래서 음악이 나쁜 공포영화는 실패한다는 말도 있죠. 특히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산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음향이 종종 사용됩니다. 일반 영화 같은 경우는 그림과 소리를 싱크시켜서 정확히 동기가 돼서 소리가 나가야 되지만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는 놀라기 한 0.5초? 1초 전쯤에 효과음을 넣어야지 확 놀라게 하는 거죠. 또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영화에서 지금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자를 약간 변형한 소린데 조용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관객을 이완시켰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연주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공포영화에서도 잘 쓰이는데요. 이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전설의 고향. 처녀귀신. 워터폰이라는 악기인데요. 물과 활을 이용해서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드라마 속 달콤한 장면 하지만 배경음악이 바뀐다면 솜사탕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멜로가 공포로 바뀝니다. 해교씨 도망쳐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면서 역시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혹시 부장님? 도망쳐요! 그렇군요!